소리 나지? 조금만 먹으면 갈거야 사슬아 오늘 어디 간다고? 어? 어디 간다고? 몰라 왜 몰라? 왜 몰라 한솔 유치원 뭐 한다고? 테이크 가자 왜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어머니들이 불러주시면 어머니 할아버지 자 한솔 유치원 부모님 인사드리 안녕 자 오늘 인사드리자로 준비해 주신 우리 한솔 유치원을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한솔 유치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자로 인사드리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함부리자 이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은 좋은 날이에요 자 앞은 나오세요 강성웅 강성웅 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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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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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이 한쪽으로 가야돼 가위Out 1.3.1.12 1.3.2.1.14 1.3.2.1.14 1.3.4.1.14 1.4.1.14 1.4.1.14 휴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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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힘들어 어 다리가 상당히 빠르다 자 주의! 동그리! 동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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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리 동그리! 동그리! 하긴 하고 일곱시간 안내요! 일곱시간 안내요! 일곱시간 안내요 공급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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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카드 카드 카드. 카드 카드 카드! 자! 이제 카드 스노우 입니다! 2단계 5, 4, 5, 5, 5, 5, 5, 5, 6, 7, 8, 9, 9, 9, 10 4, 5, 5, 6, 7, 8, 9, 10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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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임태춘의 세일선생인데 아니 늦게를 배워 우리 수경선생님은 거짓이 없어요 됐습니다 예 자 야 됐어요 저렇게 저렇게 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수경선생님이 형 각종이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한다는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예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터트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기서 총선생님 준비 어머니 평범한데 자 줄게 줄게 아 좋아 수경선생님 수경선생님 아야 아야 자 아 아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남북계의 사진을 하고 열심히 촬영된 사진을 함께 보여주세요. 자, 준비! 무대로 자리를 맞으세요. 구매! 부대い from the show. 우리의 본인은 아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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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보면 다가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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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! 여기! 여기! 창선아 멈추면 안되고 신발 벗겨지면 어떻게 한다고 해볼게요 합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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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